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. 여기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들끼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잘 될 거야, 두 분. 준비! 시작!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세. 잘 된 사람은 잘 된 이유가 잘 된 사람은 잘 된 생각을 잘 돼,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세. 잘 돼,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세.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잘 돼,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세. 잘 돼, 잘 돼, 잘 돼세. 안 돼, 안 돼, 안 돼세. 나는 잘 될거야 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날거야 너도 잘 될거야 너도 좋은 일들만 일어날거야 나는 나는 너는 우리는 잘 될거야 이게 무슨 주문이라고요 여러분? 잘 될거야 여러분 머릿속은 똑똑해서 우리가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진짜 잘 될 수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생각 말고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거죠 아시겠죠? 네